3분 후 6분 후 5분 후 2분 후 4분 후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제 학교가 끝났다 이제 학교가 끝났다 nunca 학교가 안 끝냈어 학교가 안 돼 학교가 안 돼 뭐 해? 아... 다음 해 곤란 또 부모님는 미래 곤란 우리 마카리야? 뭐라 하네? 빠지네! 아이고 아이사에! 오빠 좀.. 사자! 고향 사 сов designed! 안녕하세요. 저는 아가는 한국어 학교의 학교의 학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재인과 함께하는 한국어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Kiyomi. 지난 2년 동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못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못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하지만 제가 많이 제가 많이 사랑하는 것을 그리고 제가 많이 사랑하는 것을 그리고 제가 많이 사랑하는 것을 제가 많이 사랑하는 것을 그래서 많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muchas gracias. 제 2시간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의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저는 학교에 학교에서 일을 위한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클라usura event 물론 저는 모테레인 준비를 준비한 영어의 클라usura 하지만 제 마음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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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클라usura 아멘 아멘